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의약TV의 닥터케이입니다. 영화에서만 보면 좋을 것 같은 장면이 아프리카에서는 최근에도 일어나고 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오늘은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제1급 감염병 에볼라 바이러스 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1976년 아프리카 콩고의 에볼라강 근처와 수단지역에서 처음 발견되었어요. 필로 바이러스라고 필라멘트 모양, 길다란 실이나 막대기 모양처럼 생긴 RNA 바이러스 중 하나인데 현재까지 확인된 에볼라 바이러스의 유형은 6종류이고 과일 박지로부터 시작되어 원숭이나 고릴라, 침팬지 등의 동물도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된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사람도 감염될 수 있어요.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다른 사람의 눈, 코, 입의 점막이나 상처난 피부를 통해 감염될 수도 있고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물건을 통해서도 성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감염된 경우 아기도 감염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잠복기는 2일에서 21일 정도이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 전염력이 있어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인체내로 침입하면 면역세포들을 감염시켜요. 감염된 면역세포들이 주위의 림프절로 이동하면 그곳에 모여있는 다른 면역세포들도 감염되고 면역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그러는 동안 바이러스는 계속 복제되어 림프관과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나가요. 초기에는 열이 나고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입맛도 없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고열이 나고 심한 두통과 두드려 맞은 듯한 근육통 등 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구토나 설사, 복통 같은 위장관 증상도 나타나고 일부 환자의 경우 눈, 코, 입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피가 나오는 심한 출혈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출혈은 면역세포들이 분비하는 물질로 인해 혈액 응고에 문제가 일어나고 혈관벽이 손상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감염이 의심되면 피를 뽑아서 유전자나 항체, 배양검사를 해서 진단을 할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치료제나 백신은 없는 상황이라서 발열과 통증에 대한 치료를 하고 수분이나 전해지를 보충하고 산소치료, 혈액투석 등을 시행해 볼 수 있어요. 증상에 대한 대증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의 면역상태에 따라 1, 2주 안에 회복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폐혈증이나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치명률은 의료수준에 따라 차이를 볼 수 있으며 약 25에서 90% 정도를 보입니다. 에볼라에서 회복되면 항체가 생기고 10년 이상 지속된다고 하는데 완치 후에도 수개월 동안 체액에서 유전자가 검출되고 전염력이 있었다는 보고도 있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1년 후에 정액검사를 해서 바이러스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음성이 나올 때까지는 성접촉을 하지 않거나 콘덤을 통한 예방이 꼭 필요합니다. 1년간은 헌혈도 하면 안 되고 최소 3개월은 모유수유도 하면 안 돼요. 감염병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에볼라 유행지역으로는 되도록 가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 유행지역에 갔을 경우 박쥐나 원숭이 등의 동물과는 접촉하지 말고요.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을 잘 지켜야 하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사람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그 사람의 물건도 만지지 않도록 하세요. 유행지역을 다녀온 후 21일 이내에 38도 이상의 열이 나거나 에볼라 의심증상이 있거나 눈이나 코어 등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출혈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1339에 전화하여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